구독과 좋아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우리 지코카플레입니다. 그럼 어서오세요. 오늘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이색적인 카페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. 자 가자! 응! 응! 왜 이렇게? 몇분 후에 나한테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5분 후에 5분 후에 소희야 소희야 다 왔어요. 소희야 다 왔어요. 응 다 왔어요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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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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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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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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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가격이 좋은데 네 소희야 일로 가자 다음은 햄치즈 샌드위치 하나랑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고르케 해주시겠어요? 드시고 가시는 거죠? 네 소희야 삐삐 왜 여기 여기 무서워요? 괜찮아 소희야 소희야 삐삐 왜 배고파요? 소희야 삐삐 토마토 소희야 삐삐 Chain MAZA 엄마랑 같이 가보자 우와, 수리야 와아 말라 말라 소희야 그렇지 와 고맙습니다 소희 가자 소희야 말 보러 가자 말 포니 좋 와 잘 가자 와아 왜 아빠들 내라 왜 이렇게 죽어 소희야 우리 아쉽디 봐 아빠가 죽어 소희야 우리 아쉽디 봐 사장님 혹시 말먹이도 할 수 있나요? 네 여기서 먹이 체험 하실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것도 해보려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만약에 바짝 주셔야 돼요 바짝이요?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소희야 일로 와봐 오 우와 우와 봐봐 소희야 밥 먹는다 밥 오 됐어요 자 소희가 이거 잡아봐 네 잡아서 이렇게 응 응 응 자 우리 여기 하얀 사람테도 가보자 일로와 소희야 일로와 소희야 일로와 소희야 소희가 잡아봐 네 잡아봐 다 먹으러 왔어 아이와 힐 으이 아이좋 아이좋 소희야 일로와 얘네 또 주자 네 어이좋 제가 다 먹었어 궁금해 얘가 빨리 오래 다 손짓해 이렇게 빨리 오세요 소희가 주세요 소희가 주세요 어이구 야야야 잠깐 말았어 소희가 다 먹었어요 소희가 다 먹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소희가 다 먹었어요 잘 들릴게 이거 밖에 없어 소희야 밥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잘 먹었습니다 소희야 빠빠 해줘 우리 이따 또 올게 소희야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잘 지내? 소희야 물고기 소희야 물고기 맛있는데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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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희야 여기 봐봐 여기 오우 맞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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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ross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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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, 아빠, 아빠. 아빠.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